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하는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0 수능 대비 지구학원 7월 학평 총평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외치는 건데 기본기가 필살기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 7월 학평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뭔가 함정을 파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구학원 인원수가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등급컷 조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출제됐던 경향성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함정에 빠질 만한 것들을 많이 의도를 하고 계십니다. 출제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바로 기본기를 완벽하게 쌓는 겁니다.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뭐가 문제였는가. 자, 볼게요. 예상 등급컷이 나왔습니다. 44점이에요. 물론 우리 재학생들만 본 시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44점은 높은 등급컷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험의 난이도에 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좀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37, 31, 24 이렇게 가는데 좀 갭이 커졌죠. 그렇죠? 이거는 아직 근데 선생님이 시험 당일날이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냥. 자, 볼게요.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상인데 실제나 중상.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죠?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등급컷을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냐면 그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하는데 그 7월달이 되면 이제 내신기간이 바로 끝나고선 바로 오거든. 그러니까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좀 함정도 몇 개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든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정답률 한번 보자고. 오답률 베스트 5인데 오답률은 정답률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률이 23%라는 뜻이야. 굉장히 낮은 겁니다. 18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문항들이 문항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사실 기본적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만 틀으면 학생들이 많이 많이 빠져드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가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리고 10번, 14번, 15번, 20번. 이게 뭐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제점들이 있으면 고치고 앞으로 대비할 게 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이게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1위입니다. 4-1단원 천책관측 단원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해석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림의 특징을 좀 볼게요. 달의 위상 변화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자, 봐봐. 달의 위상 변화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위상 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달의 위상이 변할 때 우리가 위상이 변하는 패턴들이 있거든?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고 초승달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그려야죠. 그치? 상향달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그려야죠. 오른쪽 반달이잖아. 그치? 부푼 상향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리고 망의 위상은 동그랗고요. 그럼 거꾸로 가보자. 하연딸, 부푼 하연 어떻게 그리니? 부푼 하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부푼 하연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하연딸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선생님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여기 축으로 지금 위상을 계속 그리고 있단 말이야. 금음달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데이터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거야. 지금 이렇게 파먹었어요. 이 위상은 없는 위상이야 얘들아. 그치? 위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뭐겠어요?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위상 변화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 월식이죠. 설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월식이면서 화성이 옆에 나왔으니까 아, 보름달 옆에 외행성이 있어 충의 위치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 패턴은 기존에 많이 썼던 패턴이에요. 월식 빼놓고 보름달 옆에 행성. 저기 따져줄 수 있고. 그죠? 근데 월식을 낸 거는 여러분들 거의 여러분들 입장에서 거의 생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여지를 딴 데다 두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했고 위상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던 간에 꼼꼼하게 그 모습을 갖다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 알겠죠? 이게 약간 눈썰미가 좋은 학생들은 바로 판단을 했을 텐데 그 조금 기본기가 흔들리는 학생들은 모지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법한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정답률이 되게 낮은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특정 뭐라고 할까? 보기에 쏠려서 이건 고르지 않았어요. 그냥 골고루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 위상 변화가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다 잡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제 한 번 보죠. 이 문제 이 문제도 선생님이 되게 많이 놀랐어요. 정답률이 31%밖에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A 지점에서의 풍향을 찾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 문제가.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저기압의 기본적인 특징만 알고 있으면 다 되거든. 이것도. 저기압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설명해 준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고기압하고 저기압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방향 혹은 불어나가는 방향인데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들어오니 불어나가니 불어들어와요. 그러니까 상승기류 불어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 지점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거 무슨 풍이야? 남서풍 계열이겠죠. 그죠? 이게 북서풍이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단 말이야. 애들이 많이 걸려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압 배치를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 여름철, 겨울철 기압 배치 보면은요. 뭐 겨울철에 계절풍 이런 거 맨날 나온단 말이야. 그거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것도 저기압의 기본 성질을 갖다 물어본 거야. 그리고 세력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저기압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사실 정해져 있어요. 기출문제도 보면은 보면 세력이 강하다 약하는 뭐로 결정해? 저기압이니까.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갖다가 잡고서는 학습을 진행을 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풀이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개념을 갖다 적용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분명히 얘기하거든. 저기압은 저 중심기압이 낮으면 세력이 강한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이 등압선을 못 읽어. 숫자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을 꼼꼼히 보시면서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시험이었어요.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은 대한번 볼게요. 아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는데 정답이 33%입니다. 이게 지금 연교차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연교차. 여러분들 연교차는요. 정말 많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연교차 개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위도가 북방구도 나오고 남방구도 나왔지 않니? 그치? 연교차는 여러분들 보통 1년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을 때 보통 여름철의 기온이죠. 여름철의 기온하고 겨울철의 기온 차이를 갖다가 이용을 해요. 보통 이런 걸로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북방구의 여름이 몇 월이고 남방구의 여름이 몇 월인지 아셔야죠. 봐봐 내가 여름을 체크해볼게. 북방구는 이때가 여름이야. 7, 8월 모일 때. 남방구는 이때가 여름이라고. 여름과 겨울이 반대로 나타나잖아. 계절이 반대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이거 예전에 모평이 나왔을 때도 이 패턴의 문제를 정말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 여름과 겨울의 개념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게 편차거든. 예상 기온 빼기 현재 기온이기 때문에 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여름이 많이 올라갔을까 겨울이 많이 올라갔을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란 말이야. 자료가 조금 복잡해 보이면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데 이 패턴들은 계절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복습을 하시고 이게 모평 문제 중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 번 해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북반구 남반구의 계절을 제대로 못 보면 틀리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알겠지? 이거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야. 자료 해석할 때 아 연교차 나오면 여름과 겨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오케이. 그거 판단하시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이거 나왔죠. 이거는 조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이 문제는 말이야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예요. 화성의 역행을 갖다 물어본 거죠.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말장난하는 식으로 문제를 냈어. 그래서 화성이 뭐 서에서 동으로 갔다 동에서 서로 갔다 다시 서에서 동으로 가거든요. 이런 포인트들 이걸 잡아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그거에서 학생들이 많이 걸려들었고 유가 뭔지 충이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는 여러분들 터닝포인트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역행에 대한 기본 개념들 역행이 나타나는 이유 이유가 여러분들 실험 설계에 나와 있는 거거든. 홈의 위치가 다르잖아.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다 잡고 가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렸으면 여러분들 다시 책을 펼쳐놓고 아 내가 이런 이런 개념들이 빠졌구나. 그래서 그것만 딱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역행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외행성의 운동 전반적인 게 내가 뭐가 비어있을까를 점검하시는 그런 기회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험이었다. 정답률 34%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 다음 문제가 20번 문제인 정답률 35%입니다. 이게 이 문제는 재미있는 문제야. 이 문제는 선생님 교재 중에 천신삼백제라는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 되게 유사한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진들이 개발한 문제예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한 거냐면 행성 두 개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패턴이 나왔었냐면 이런 패턴이 나왔었어. 행성 두 개를 돌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분리해 놨었어요. 이렇게 이런 패턴이 한번 나왔었어요. 실제로 두 개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겹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을 잘 보시면 하나는 이거예요. 이렇게 행성 하나 지나가는 건 이거거든. 가려지는 게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거거든. 가다가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거거든. 행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아 B가 먼저 진입을 하고 A는 진입하고 있구나. 그러면 A 시점에서 진입해서 더 어두워진 게 뭐겠어. 이 밝기 변화가. A 거겠지. 그치. 이걸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새로운 유형들을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의 것들을 조금씩 변형하고 있어요. 원래 기출 문제들을 약간 약간씩 여러분들 접목시켜가지고 다르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식현상의 특징들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 요소 중에 아주 복잡한 건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출 문제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거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아마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틀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7월 학평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8월 7월 8월 9월 10월 하면 이제 수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7, 8월 여름방학 잘 보내셔야 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어요.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고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오랫동안 쉰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계획이 잡으셨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시험이니까 잘 봤다 못 봤다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공부를 뭘 더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잡는 그런 시험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은 그런 의미가 되게 커요. 그리고 잘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복습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에요. 여러분들 7월 학평 이후 여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9평 시험을 대비를 할 거 아니니 이거는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치? 그럼 9평을 갖다가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8월에는 시험이 없죠. 그래서 7, 8월에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세적인 측면 여러분들 습관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습관 루틴을 좀 만드셔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7, 8월은 너무 힘든 달들이야. 더워요.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관리를 잘 못하면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습관을 여러분들 고치는 혹은 습관을 만드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습관들 그래서 여러분들 루틴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루틴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대한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 자야 되겠고 뭐 일주일에 국어 공부 몇 시간 뭐 수학 공부 몇 시간 영어 공부, 탐구 공부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짜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습관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시고 문제풀이 습관도 있어요. 문제풀이 문제풀이 습관은 여러분들 잘 기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신 7월 학평 문제는 틀릴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모모보다 모모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말장난이 좀 심하게 갖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 때문에 틀린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풀이 습관이에요. 얼마나 내가 좀 힘든 상황에서 집중을 해서 문제를 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습관을 갖다 제대로 키워내려면 선생님이 다른 퀘스트에서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문제풀이를 여러분들 무작정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양도 되게 우리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양 플러스 우리가 지를 추구해야 돼요. 사실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문항을 갖다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재해석 시리즈 문제풀이 갈 거거든요. 가면은 거기에 2부에는 다 숙제야. 그러면 거거를 한 20개씩 잘라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문항 수가 좀 많아요. 그게. 문항 수가 좀 많아가지고 한 900개 정도 될 텐데 하루에 한 30개씩 자르면 여러분들 30이면 다 풀죠. 30개를 한꺼번에 다 풀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15개, 저녁 때 16개. 대신에 절대로 안 틀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몰라서 틀리는 건 땡큐야.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잊어버린 거잖아. 그치? 혹은 공부를 안 한 거잖아. 그러면 알아내니까 좋은 거죠. 수능 전에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몰라서 틀리는 건 땡큐야. 근데 아는데 틀리는 건 문제야. 그치? 아 나 이거 아는데 아 나 이거 막 하면서 아 나 이상한 짓인데 또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를 고치기 위한 7, 8월을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방식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특히 되게 쓸데없는 실수를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뭐보다 크다.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항을 갔다 봤을 때 아 이게 요구하는 게 뭘까?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생각하시면서 안 틀리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몰라서 틀리는 건 공부하시면 되고 오히려 깔끔합니다. 그냥 공부하세요 그건. 많이 보시면 됩니다. 잊어버려서 틀리는 건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수로 틀리는 건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쉬운 문제들. 7, 8월이 지나면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 안 하시면.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양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여름이 되셔야 된다. 그렇다고 하루에 한 문제씩 푸를 구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당량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훈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과학은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몸에 그냥 탁탁탁 박혀있어. 그런 습관들이.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문제의 구조를 살피게 된단 말이야. 자료가 뭐가 나왔네? 이 자료는 뭐 전에 한번 나왔던 자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자료에 함정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음 텀에 문제 풀이할 건데 문제 풀이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 자 생각하자 같이. 조금만 더 생각하자.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자극을 주면서 연습을 하면 훨씬 좋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 습관들 여러분들 잘 길러내는 거 주의하시면서 공부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7월 학평 보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이제 여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좀 잘 잡고 끝까지 열심히 한번 같이 달려봅시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끝!